기상캐스터 배혜지 5학년 학생들이 학교 앞 화단에 한 굴에 나무를 심습니다.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판 후 어린이들과 힘을 모아 정성스레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은 자리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트루타니치 검사장이 찰세히치김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직접 만나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위스콘 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위원이 발의해 1970년 4월 22일 첫 걸음을 시작한 지구의 날. 현재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2개국에서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년 지구의 날이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트루타니치 검사장은 특히 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첼세히치김 초등학교 외에도 오늘 LA 곳곳에서는 산타모니카 해변 청소와 웨스트 올리오 공공도서관에서의 환경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지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